큰 돈 없이 차를 산다는 건 불가능에 가까웠다. 차를 관리하는 건 늘 귀찮은 일이었다. 달리는 시간보다 세워두는 시간이 많은 건 당연했다. 그래 왔다. 지금까지는 이제 제로카로부터 이 모든 부담이 제로! 자동차는 부담없이 가질 수 있어야 하니까 쉐어링 실적에 따라 월 대여류까지 제로! 출근한 김대리가 쉐어링 온 하면 차가 필요한 쏘카 회원들이 타고 타고 또 타고 퇴근할 때 다시 쉐어링 오프! 출퇴근길에 사용하고 나머지 시간은 쉐어링하는 김대리는 월 대여류 제로! 이용 패턴에 따른 예상 월 대여류는 홈페이지에서 때 맞춰 정비까지! 무료로 세차까지! 쏘카 쿠폰으로 다양한 차종 이용까지! 지금 당장 제로하라! 영원으로 차를 갖는 방법! 제로카 쉐어링 쏘카! 제로카가 처음이라면 스킵 금지! 쉐어링을 시작하려면 제로카 앱 켜고! 쉐어링 시간 설정하고 쉐어링 시작하기 누르면 끝! 쉐어링하고 얼마나 할인됐는지 궁금하다면 쉐어링 현황에서 수익 공유 내역, 운행, 예약금까지 확인 가능! 이번 달 이용률을 알아보려면 더보기, 요금 내역에서 월 대여류, 주유 요금, 하이패스 요금, 쉐어링 수익 공유 할인 내역까지 확인 가능! 참고로 주유는 제로카에 비치된 주유 카드로! 제로카가 아닌 쏘카를 이용하고 싶을 땐 버튼 하나로 쏘카 입으로 이동! 특별한 날은 특별하게! 내 차는 늘 안전하게! 내 차는 늘 깨끗하게! 나를 위해! 쏘카 회원들을 위해! 주차장 등록은 쾌적한 곳으로! 타고, 나누고, 돌려받는! 차를 갖는 새로운 방법! 제로카 쉐어링 쏘카